유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자 영상 바로 또 따로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지금 딜러 4밴이 됐는데 과연 브론조에서는 이 4가지가 밴 당하면 뭐가 나올까요?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레츠 고! 내 말 돌려? 파라 무시건 나오네? 근데 파라가 있는데 메르시가 없어? 뭘까? 어? 들어가자! 난 못 지나간다 야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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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상대는 메이 리퍼 지금 상대랑 우리 조합이랑은 누가 더 좋아요? 야 다 놓고 있다! 미친! 와 이거 존나 잘했다 근데 아 내가 이거 라인하여야겠다 선생님 나 라인하우트 하지 말라 했는데 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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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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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정크는 무조건 나온다. 사실 정크 존나 하고싶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뷔 개꿀잼 미성iblia 미성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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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서 미성놈 미성놈 은 Dai 미성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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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ту 우리 집중 너무 패턴 내 말 털려? 어 뭐야 골드 잡혔어 뭐지? 아 진짜 진짜 두피 진짜 없어져야 돼 진짜 둠피스2는 진짜 고문 방법으로 모발을 심는 마취 없이 심는 걸로 고문을 줘야 돼 이 새끼 아 진짜 진지 않나 둠피 죽여! 둠피 죽여! 아아아아악 비난해 했는데 지드라고 방금들 아 국을 써야되는데 그걸 언제 쓰지? 나 센스보단 소리 들었어!!! 진짜로!!! 구글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? 나 힐 줘 핸젤과 그레텔에 궁 소매넣기 궁이요 내 말 돌려? 내가 우리팀 딜러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팀 딜러 100% 정크랩 이거 정크랩 무조건 나와 왜 이렇게 정크랩 맨날 나오는거지? 정크랩에서 픽하고 싶나? 상대로 정크랩 있나? 무조건 칼픽이네 주인아암اح 정크애쉬나왔다 정크도 무조건이네 마 Rich A 감이 어! 영상 끝났다! 그런데 있잖아요..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황! 그렇다면 눌 수 없지.. 하하하하하하하 뭐요?